충북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영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폭염으로 인해 폐사된 가축수는 모두 724만여 마리로 지급된 가축재해보험금은 647억 7천여만 원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가장 많고 충북은 88만 8천여 마리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가축 폐사율이 높았습니다.